마수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진짜 알 수 있어. 진짜로? 아! 몰라요! 그다음 한 번 보여. 아아... 아 정말, 나 미실래. 책놈 있어? 빨라. 나 이 정도는 또 하지, 이 정도. 귀화로 싹, 귀화 좀. 에이, 이게 뭐야? 봐봐, 또 왜 했잖아. 마셔보니까 칠이야. 이게 어떻게 다시 칠이 되느냐 봐봐. 맨 밑에 넣고 미에마 셔프를 하면 되죠? 왜? 봐비는 많이 잡고 있죠? 왜? 마지막으로 위로 가겠죠? 아 그러면 위에가 칠이 있겠죠? 아유야. 칠이야! 마수!